안녕하세요 맛있고 멋있는 사찰요리의 직연, 지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짠 여기 어디게요? 어딜까요? 여기는 수원 공룡사에요 오늘 우리 여기 왜 왔죠? 오늘 우리 여기 스파게티 대중공냥을 왔고요 스파게티 대중공냥이요? 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 모교이기도 하고 또 이제 막 출가한 스님들이 행자 시절을 지나고 나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그 한 단계 위에 졸업을 하고 나면 유를 배우는 곳이기도 하고 개율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북령산은 사찰 음식으로도 유명하고 개율로서도 또 유명한 곳입니다 개율로서도 유명한 곳입니다 네 저희 오늘 한 80인분의 스파게티와 주먹밥을 여러 대중 스님들께 또 여러 대중분들께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나눔의 시간을 한번 갖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갈까요? 고고 씽! 어디에서 오지 마세요?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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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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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우리 때는 탑도 없었는데 그렇대요 탑도 생겼고 저희가 여기 들어오면 왠지 몸이 긴장이 딱 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곳입니다. 그리고 여기 원래 부엌을 오픈 안 해주세요. 주님한테 강복히 부탁드려서 겨우 그나마 이 정도 촬영도 허락을 받았습니다. 그 이유가 이곳은 스님들이 공부하는 곳이 강원도 있지만 물원도 있죠. 그래서 개요를 철저히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밖에 오픈을 안 하는 공간들이 꽤 있습니다. 오늘 특별히 저희를 위해서 문을 이렇게 개방을 해주셨거든요.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제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했는데 도착하고 준비하시는 분이 주문하셔야 되세요. 그렇지. 무대가 아니라 그곳에 가지고 있는 모습을 양해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. 탕수질로 가고 싶다. 저는 동기보이 드는 안에서 그 부분을 꼭 잡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. 찹쌀떡 고기, 고기. 고춧가루 고춧가루 첫번째 방식 갈빼 teacher 뱅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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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겐 스님의 요리는 누구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1년 동안 지일 선생님한테 참 칭찬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말로만 그래요 제가 항상 아시겠지만 정말 맛있는 요리 많이 먹고 또 우리 지난번이랑 입원 다니면서 홍대 선원도 그랬었고요 또 우리 오늘 복영사도 그렇고 이렇게 나와서 여러 스님들께 또 이렇게 해드리니까 훨씬 또 스님의 그 요리가 빛이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이제 사찰음식 보시면서 좋았던 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시리즈로 했었잖아요 스님 조회수 제일 많이 나온 거는 양배추 물김치더라고요 너무 간단한데 너무 간단한데 사실 밖에 계신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댓글 이렇게 남겨주신 거 이렇게 보면 또 우리 칭찬 많이 해주셨잖아요 저희가 잘 맞는다고 매주 그냥 이렇게 만나서 대본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잘 맞는다는 그 케미가 좋다는 말을 하면서 지일 선생님하고 잘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시즌1 거치고 시즌2를 거쳐서 계속 이렇게 시리즈별로 이렇게 했잖아요 기초를 거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들이 되게 쉽고 음식에 빠질 수 없는 김치가 들어가긴 했지만 했는데 또 이제 시즌3에서 바라는 것들이 무엇일지 의견도 듣고 또 이렇게 보니까 2년 동안 거의 해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는 기대감이 있어서 기초를 조금 벗어나서 시즌3가 언제부터 찌글치 찍게 되면 좀 그런 재료와 재료를 잘 섞어서 퓨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또 가보면 어떨까 싶은데 또 다른 이렇게 그동안 오신 분들 또는 지일 선생님 주변이나 제 주변에서 원하는 요리가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는 또 의견을 수렴해서 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들으셨죠 여러분 여러분 저희 댓글란에 많이 달아주시면 지경스님께서 어떻게 하든 아마 접목을 해가지고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불교는 또 정신이 더 먼저잖아요 육체도 육체지만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 공부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요리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해 봐야죠 어떻게 해야지 여기다가 다 담을 수가 있을까요 저희도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다나티비랑 저희 시즌2 함께 했잖아요 다나티비 관계자분 우리 감독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늘 바라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혹시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지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힘내서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나티비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인데 해야지 그러니까 저희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